안녕하세요. 산야초 나라입니다. 덜로 나왔습니다. 여기 보이는 바로 이 약초 유심히 보겠습니다. 잎의 모습이고요. 줄기의 모습입니다. 달을 보면서 노란이 꽃을 피우는 달맞이꽃입니다. 월견초라고도 합니다. 그런데 이 달맞이꽃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. 이 봄철에는 어린 순을 채취해서 끓는 물에 데쳐내서 찬물에 살짝 우려내서 쓴맛을 제거하고 나물로만 먹어도 약성이 약효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상부에 부드러운 순을 채취해서 나물로 해서 드셔도 좋고 이 뿌리를 보십시오. 뿌리가 아주 노랗니 이렇게 약성이 강하게 우러나옵니다. 이 달맞이꽃 이 뿌리는요. 채취를 해가지고 깨끗이 씻혀서 잘게 썰어서 그늘에 말려서 일일 15 내지 30g을 다려서 먹습니다. 보십시오. 보기만 해도 아주 강하게 약성이 우러나옵니다. 이 오래 복용을 하면 몸이 따뜻하고 기운이 나며 신경통이나 근육통 치료에 아주 효과를 보는 달맞이꽃 뿌리입니다. 이 달맞이꽃 뿌리는 채취해서 다려서 먹는데 특히 겨울철에 약성이 가장 저장된 겨울철에 채취해 드시는 게 제일 약성이 좋습니다. 이 달맞이꽃 뿌리는요.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하며 몸이 찬 사람이 먹으면 좋고 독성이 없습니다. 이 달맞이꽃 뿌리는요. 여성들의 갱년기의 특효이고 남성들의 발기부전에 좋은 명약이며 천연비아구라로 통합니다. 그 외에도 몸을 튼튼하게 풍습을 치료하고 당뇨나 기관지에 좋은 달맞이꽃 뿌리였습니다.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